틀지났어? 딱 20분이야 마지막부터 그냥 건져면 안와 그래도 날 떠나 간다면 앉아봐 딱 20분이야 마지막 도견도 거절은 하지마 그래도 날 떠나 간다면 앉아봐 하트하면서 내가 몰랐지 네가 계속 참지 않을 걸 몰랐지 왜 몰랐지 나는 네 마음을 다 굳어버렸던 데 이제 다 내 날림성 제발 20분만이라도 상해라 네 목소리 계속 이제나 물이 내 말에서 잡아봐도 애원해봐도 돌이킬 수 없는 걸 알아 하지만 미칠 것만 같아 이렇게 무조건 배달리고 있어 얼마나 소중한 지자님들 왜 당연하게 한 건데 그동안 왜 너를 더 따뜻하게 아껴주지 못했는지 몰라 네 이미 딱 20분이야 두 팔로 떠나는 날 다시 눈 잡을 수 없는 생활이 얼마나 일어져있지 알아 할 말이라고는 미안을 벗겼으면서 이렇게 배달릴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따지신 뿐이야 마지막 뿐이야 거절은 하지마 나는 그래도 나있더라 간다면 앉아봐 이렇게 떠나지마 너의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내게 이렇게 절박한 일인 건데 내게 더 일어났네 baby 한 마리라도 미안해 밖에 없으면 서 이렇게 내가 있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따지신 뿐이야 마지막 뿐이야 거절은 하지마 나는 그래도 나있더라 한 마리를 알잖아 그렇게 떠나지마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여기가 그냥 손을 담아나봐라 너의 곁에 이고 내게 더 일어나서